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많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언의 첫 번째 명언은 그 시점에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시점에 해야 할 일을 놓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준비해야 될 때, 투자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리고 힘껏 노력해야 될 때,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어떤 이유에서든 비용 청구소가 언젠가 날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규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여러분에게 던지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아주 알차게 힘껏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언 두 번째입니다 공략해야 할 과제를 단순화하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공략해야 할 과제를 단순화하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도전해야 될 과제를 맹악히 하라는 이야기죠 도전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맹악히 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집중해서 힘껏 일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일저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일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과가 높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명언이 그 해답입니다 단순화하고 집중한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삶이 본래 쉬울 수 없고 만만할 수가 없다 삶의 기본값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삶이 본래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삶이 본래 쉬울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만보다는 감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러면 삶은 어떠한가 실상 있는 그대로의 삶은 사실 삶은 터프하고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래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 하루에 하루 아마 감사하는 그런 나날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